다시 체계들 한 번만 더 보자. 체계도. 8페이지. 큰 틀을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거기 용도지원 밑에 가면 용도지구 보이시죠?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용도지구예요. 그럼 일단 용도지구가 나왔다는 것은 뭘 지정했다? 용도지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용도지구가 지정된 상태에서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하는 게 용도지구 맞지? 맞아. 도와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종류가 조금 많아요. 9개입니다. 써놓은 건 다 종류를 써놓은 거야. 체계도랑 똑같이 제가 잡아놓은 건데 용도지구거든 지금. 이게 용도지구의 종류를 써놓은 거지. 그런데 암기쿠드를 보니까 보시니까 개인적으로 또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상관없어요. 경복궁 화재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경복궁이 화재가 나서 뭐 했다고? 취재를 한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볼 때는 공법적인 암기쿠드는 아니고 개론적인 암기쿠드야. 그래서 공법적인 암기쿠드는 그냥 이게 위에부터 딱 외워버리면 돼 그냥. 전 그렇게 외우거든요. 요령 같은 거 안 부리고 그냥 가는 거야. 직선으로. 경보 복개 숨 한 번 쉬어. 고취 숨 한 번 쉬어. 방방뜩. 리듬 타면서. 금방 합니다. 금방. 닉네임에다가 경보 복개 고취 방방뜩 좀 해놔. 핸드폰에다가. 계속 보면 되잖아. 이게 뒤죽박죽 때문에 안 되거든. 뒤죽박죽 때문에 안 돼. 그 이유가 있어. 경관지구 있고 보호지구 있고 복화용도지구. 이거 중요하다. 별표. 복화용도지구. 복화용도지구 있고 개발지는 지구 있거든. 이렇게. 용도지구의 이름이야. 이름. 그다음에 고도지구 있고 취락지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개발지는 지구도 별표 하나 달고. 취락지구 별표 하나 달세요. 얘네가 주로 나와요. 시험에. 얘네 3개 중에 답이 많이 나와. 그중에서 올해는 취락지구가 가능성이 0순위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 나왔거든. 복화용도지구. 그럼 작년에 나왔던 거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여기 취락지구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제지구는 자연재를 예방하는 거예요. 방화지구는 화재해임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냥 표현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에. 그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러면. 여기는 주택가가 이렇게 있어. 주택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택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준주거 지역이야. 여기 아파트 막 짓겠지. 그렇지. 도로 반대편은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 같은 거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숙박 막 들어오겠지. 위락 숙박 짓는 건 적법이죠. 그런데 위락이 들어오게 되면 주광경이 안 좋아지지. 여기는 위락을 못 짓게 해야 되겠지. 특정한 용도만 못 짓게 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정하잖아요. 위락 못 짓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야. 귀를 강화하는 거야 완화하는 거야. 원래 지을 수 있는데 못 짓게 하니까 강화지. 이렇게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지금 별표한 거 있지. 얘네만 완화하는 거야. 그럼 시험엔 강화하는 거 안 나온다고요. 거의 등장도 안 해. 종류만 딱 치고 얘네도 있었네. 종류 해당되는 거 9개가 아닌 거 찾으세요.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 우리 시험에. 20년 전에 나오던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경보, 복개, 고취, 방방특 9개가 있는데 나는 논점을 3개만 잡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 복합용도지구 하나 잡고 개발지능지구 잡고 취락지구가 답으로 나오는구나. 그렇게 양을 좀 줄여서 하셔야지. 넓히면 절대 안 됩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시험에.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가 논점이거든. 첫 번째 논점이 뭐냐. 세분이에요. 세분. 용도지구도 세분이 됩니다. 총 9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5개가 세분 돼. 5개가 세분 되면 오지선도 나오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박스 형으로 나오거나 어떻게 나오거나 나올 수 있으니까. 세분을 써놓은 거야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잖아. 그럼 나머지 안 써놓은 거 있지. 걔네들은 세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경관을 보호한대요. 남산의 경관을 보호한대. 자, 보호하려면 세분을 한다는 얘기지. 아까 용도지구 세분 했잖아 우리. 도시국을 주산공도 세분 하듯이 용도지구 세분 한다는 얘기예요. 뭘 어려워요. 그냥 이건 여기 이건 이건 여러분들 그냥 다이렉트로 가야 돼. 요령 표지 말고. 앞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외워버려. 자, 시, 특. 화장실에다 붙여놔. 자, 시, 특 이렇게. 그리고 외워 외워 외워. 자, 몇 가지로 지금 세분 되지.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이렇게 세분 돼요. 이렇게 세분 되고. 보호지고 있죠. 그렇죠. 뭘 보하냐. 역사, 문화, 환경. 문화재 같은 거 보여야 되겠지. 중요시 설명 같은 거 보여야 되겠지. 역중생. 이거는 역중생으로 외움돼. 세 가지로 세분 돼요. 자, 시, 특. 역, 중, 생. 한 3천만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정리할 거고. 이건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복화용도 지구 있죠. 여기는 1, 2개라고 써놓고 이건 세분은 안 돼. 세분은 안 되는데 대상지역이 나와. 대상지역이 어디냐고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주거까지만 쓸게요. 그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렇지. 일반 공업지역이지. 그다음에 계획관리예요. 맞아요. 계획관리. 이 세 군데 지역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이게 보안이에요. 보안. 이렇게 해서. 자, 복화용도지구는 특징이 있어요. 나머지 용도지구는 이런 제한이 별로 없어. 이렇게 제한하는 게 얘네 두 개밖에 없어. 취락지구랑 복화용도지구. 예를 들면 얘네들은 어느 지역만 지정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야. 나머지 그런 게 없어. 모든 용도지구가 가능해. 필요하면 다 지정할 수 있어. 나머지가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특정화시켜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화용도지구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11계로 외울 거야. 1년 내내. 작년에 이걸 물어봤다고 이 세 군데 지역을 알고 있니? 찾아봐라. 물어봤다고. 지문을 주면서. 박스용으로. 이런 것들은 기본형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런 거 틀린 사람은 직무위기한 신문이야. 틀릴 수 없는 내용이야. 가장 쉬운 걸 낸 거거든. 그러니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그리고 내려가서. 이게 좀 어렵지. 개발 지능 지구는 규제를 강화하는 걸까요? 완화하는 걸까? 다섯 가지 기능을 줘요. 기능을. 주거 기능 중심으로 개발해라. 상이 아니야. 싼 그래야 돼. 싼이 뭐냐. 산업이에요. 산업. 산업 기능이 뭐냐. 공업 기능이에요. 다시 무슨 기능이라고? 공업 기능이야. 주 싼 그래야 돼. 관복 특. 포인트를 주시라고요. 주 싼 관복 특. 한번 해볼까? 다 한 거예요? 알았어. 주 싼 관복 특. 이렇게 하고. 고도지구 세부는 안 돼. 높이 잘하는 게 고도지구 맞죠? 그냥 개념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얘가 중요한데. 추락지구 거기 보시면. 체계도에 보시면. 자연이랑 집단이라고 써있지. 그치? 그리고 화살표가 쭉 어디로 향해야지. 밑으로. 오른쪽으로. 지역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지역. 작년에 물어봤잖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녹감 동작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다 지정하면 자연칠학 지구야. 지역만 기억하면 돼. 자연칠학 지구는 네 군데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기억을 해야지. 녹감 동작 안에 들어가면 자연칠학 지구야. 이름이.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용도구역 중에서. 그린벨트 있지. 거기다 지정하면 집단이야. 작년에 이거 물어봤잖아. 집단칠학 지구 대상지요. 가로 넣기로 물어봤어. 집단칠학 지구 안에 취락을 정비한다고 나왔어. 시험에. 그럼 이름은 뭐예요? 아니. 개발제한국이라고 줬다고 지문을. 개발제한국 안에 취락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줬다고. 그러면 집단 맞지? 집단이야. 몇 개 있지? 두 개를 세 분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항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 그다음에. 방제지구는 자연재해 예병하는 건데 두 개를 세 분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시가지. 사람 없으면 자연. 이렇게 해요. 사람 많으면 시가지 맞죠? 사람 많이 다니잖아. 자연 상태면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두 가지로 세 분 된다. 방제지구는. 시가지하고 뭘로? 자연. 거기까지 하시고. 밑에 있는 거 나중에 하니까. 이거 말고 지금 아홉 개 있죠? 조례로요. 새로운 용도지구를 모아할 수 있어. 신설할 수 있어. 우리가 모르는 용도지구 되게 많아. 이게 전부가 아니야. 아홉 개가 전부가 아니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필요하면. 우리는 다른 용도지구 필요한데요.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용도지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 마시고 밑에는 내려가지 마. 특례야 이거. 그러니까 일단.